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계약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이런겁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죠. 만약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성립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갑이 의뢰계에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이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게 뭐죠. 단독행위고요. 의뢰계의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한다면 두개죠. 이게 뭐죠. 계약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이 두 번째 의사표시가 우리가 뭐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이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독행위 개념 보시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외운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은 계약 이렇게 찾아내면 되시고요. 조심할 것은 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은 조심하셔야 돼요. 알면서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라는 증여는 꼼꼬로 주는 것이니까 계약인 줄 알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승낙받을 필요 없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여는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도 꼼꼬로 주는 거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단독행위가 둘론 아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입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승낙은 얻을 필요 없지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승낙은 얻을 필요가 없지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는 도달은 돼야 되는 걸 상대방 잇는 단독행위죠.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로부터 승낙은 얻을 필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먼 산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렵지 힘들지 돈 갚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잇는 단독행위인 채권의 포기는. 이에 반해서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단독행위죠. 특징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얘기할 필요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교재에 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여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요즘 나와 있는 애들도 중요한데 그거는 개념을 알면 되면 그것이 단독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암기해야 될 사항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집준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준에게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돼요. 임차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제가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요.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나 지상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 용익물권, 저당권, 담보물권, 임차권과 같은 채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규제 안 적어놨던데. 수험적으로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요축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기억나시나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결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인이고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거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숙권행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를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라고 이해하고요.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의하고 왜 숙권행위가 단독행위인지 이유는 대리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라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못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또 계약은 자유롭게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단독행위라는 개념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41페이지 오시면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의사표시가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람이 집합이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의사표시가 여러 개인 거죠. 그런데 계약은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심적이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해서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 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사표시는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의사표시가 여러 개 있는데 성원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에 향해서 나아간다. 구심적이라고 해서 계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서 채권행위에 나오고 넘겨보시면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 나오죠. 이걸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채권행위라는 개념하고 처분행위라는 개념을 분리하고요. 이 처분행위 속에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가 있다고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물권을 발생, 변결,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준다는 말은 물권 이외의 권리라는 얘기예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준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와 준물권을 합쳐서 우리가 뭐죠?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재산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갑에게도 채권이, 을에게도 채권이, 아, 매매계약이 채권을 발생시켰네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저당권 설정계약은 채권행위겠죠. 그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저당권이 생기죠. 물권이 생기죠.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물권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날라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됩니까?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빌려준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 이에 걸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인 거죠.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행위가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는 준 물권행위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매매와 이전 등기 관계에 대해서 어디가 물권행위고 어디가 채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물권적 합의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학설은 다 수설이든 소설이든 맞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걸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뭐예요? 물권행위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행위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는 것은 물권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4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출련행위와 비출련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했어요. 법률행위는 했더니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우리가 출련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비출련행위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재산의 증감을 따져보면 이제 앞으로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증가가 될 테니까 이 매매 계약은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출련행위예요. 따라서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는 대표적인 출련행위예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 의뢰계에 증여하기로 했어요. 증여하기로 했더라도 갑의 재산은 앞으로 감소가 될 것이고요.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킵니까 뭐가 되는 거죠? 수반행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상행위도 출련행위고 무상행위도 출련행위예요. 조심할 것은 비출련행위는 무상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다.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행위를 우리가 출련행위라고 하니까 증여 같은 무상행위도 출련행위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비출련행위는 뭐가 있느냐? 첫째, 대리권의 수요는 비출련행위다.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이게 대리권의 수요. 물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감소되는 것도 아니니까 대리권 수요는 재산의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네요. 비출련행위인 거죠.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특징은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죠. 자, 출련행위가 되려면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을 뿐 뭐가 없습니까? 증가가 없기 때문에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비출련행위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 142페이지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법에 하나 있는 것은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정간등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불요식행위. 그래서 민법상 원칙은 불요식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법률행위는 말로 하든 문술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법인 설립행위만은 요식행위입니다. 5번 주된행위, 종된행위. 말 그대로 주된행위는 주된행위, 종된행위, 종된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플러스 값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을과 값은 1억을 빌려주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하고 두 가지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요.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 설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행위라면 저당권 설정행위는 종된행위인 거죠. 동의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된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행위고 가장 대표인 얘기를 1억을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행위라면 담보 설정계약은 종된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의뢰에게 채권이 생기고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게 되면 의뢰에게 뭐가 생기냐면 저당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채권이 주된 권리라면 담보물권이 저당권은 뭐가 되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사표시, 통정어의 표시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제3절 법률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부터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